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성경 5름법인은 네이미아 4장에서 7장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재건공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삼발라세 무리가 조롱하고 비웃으며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미아와 귀한 공동체가 성벽재건공사를 진행하자 더욱 분노를 표출하면서 폄훼합니다 그러나 네이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한 공동체를 독려하고 위로하며 성벽재건공사를 묵묵히 더 열심히 진행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네이미아 4장에서 7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77일 네이미아 4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요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요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몬 사람 도배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와라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안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컬을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체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변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거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붙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대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았느니라 느에미아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래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은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은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 거를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은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의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라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밖길을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문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십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여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날을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이미아 6장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샘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장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곧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니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선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선발라스와 여선지 노아대하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노예미아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개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미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혹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니엠야와 아사리아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필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합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삿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케아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부원 사람이 95명이요 베델레임과 너도마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르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밍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밍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너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우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가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와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재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너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수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매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모으님 자손과 너비스심 자손과 박북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로울자손과 바슬리자손과 무희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수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대마자손과 느시아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소베렛자손과 부리다자손과 야알라자손과 다르곤자손과 기떼자손과 스바디아자손과 핫딜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자손과 아몬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룩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자손과 도비아자손과 느고다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자손과 학고스자손과 바르실레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하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해가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분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은회 중에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세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낙위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깔에 들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리를 역사고깔에 들였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리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들였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누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 니에미아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오노, 델멜라, 델라하르사, 그룹, 앗돈, 인멜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니에미아, 삼발락과 도비아 등 성벽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 귀족들과 민장들, 아닥사스다, 게셈, 스마야, 노아디아, 하나니, 하나니아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삼발락스의 무리가 조롱과 비웃음을 넘어 이번에는 무력을 동원해 성벽공사를 방해합니다 니에미아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안문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자 니에미아는 오히려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워 대응합니다 그런데 삼발락 무리의 방해 때문에 귀환공동체의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성벽재건 공사를 못할 것이라는 패배주의 둘째,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셋째, 귀환공동체 내부의 분열 즉, 공사를 중단하고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자고 열 번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니에미아가 두려워 떠는 귀환공동체에게 대적들의 공격에 맞설 방어 준비를 명령합니다 즉,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종족에 따라 군사와 무기를 준비하여 전쟁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만큼 삼발락을 포함한 반대 세력들의 방해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귀환공동체에게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성벽 주변을 지키게 했으며 오히려 두려웠던 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니에미아는 자기 종들 가운데 절반은 갑옷을 입히고 완전 무장을 시켜 공사장 밖을 지키게 하고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 오운 족속 뒤에서 안전하게 보호했으며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차려 했습니다 또한 니에미아 바로 곁에 있는 자는 나팔을 가지고 공사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여차하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이 단합해 방해 세력과 전쟁도 불사할 기세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하고 밤에는 불침번을 세워 철저하게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니에미아와 귀한 공동체가 산발란 무리와 힘겨운 싸움을 하는 와중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의 흉년이 들어 가난한 백성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파는 일이 발생했고 그 기회에 부자들은 오히려 곡식 가격에 풍리를 취하며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 더 큰 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이 생활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함으로 귀한 공동체에 누적되어 온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특히 토지매매와 인심매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귀한 공동체 내에 또 다른 문제는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니에미아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크게 측망하며 대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니에미아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격려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는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 애썼던 상황을 설명하며 형제를 종으로 파는 행위를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첫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둘째 저당 잡은 것을 돌려보내자 셋째 그동안 받은 이자를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순종할 것을 제사장 앞에서 맹세로 확증하게 합니다 이렇게 니에미아의 설득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이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장면은 제사장 나라의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희년 선포를 방불케 합니다 이런 니에미아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첫째 니에미아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니에미아는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니에미아는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개인 인력까지 모두 동원하여 성벽 재건의 힘을 쏟았습니다 넷째 니에미아는 개인 경배를 들여 남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이상의 식사를 매일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에미아는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편 예루살렘 성문에 문만 달면 되는 때에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의 무리가 니에미아를 암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니에미아를 온호평지로 불러내려 합니다 니에미아 6장 2절입니다 삼발락과 계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옳아 우리가 온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야하고자 함이었더라 온호는 부우라는 뜻입니다 온호는 요파 남동쪽 약 11km 지점에 있으며 온호평지는 예루살렘 북쪽 약 32km 지점 루타 근방의 골짜기 사이에 있던 넓은 평원을 말합니다 니에미아는 삼발락 무리들의 의도를 알았기에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삼발락이 다섯 번째 방법으로 니에미아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니에미아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여 유대 지역의 왕이 되려 한다는 헛소문이 있으니 이 일에 대해 의논하자며 만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니에미아를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아는 삼발락의 협박 편지에도 동요하지 않고 이번에도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삼발락의 음모가 통하지 않자 이제 그들은 스마야를 통해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즉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성전 외소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에미아는 스마야의 제안도 거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스마야가 도비아와 삼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말로 니에미아를 성전의 외소로 유인하여 율법을 어기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삼발락 외에 많은 무리들의 방해와 음모는 계속되었지만 니에미아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성벽 재건 공사를 끝냅니다 니에미아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본인들이 땀 흘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에도 대적자들의 방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비아는 유대의 귀족들과 내통의 느에미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느에미아의 개혁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중에 느에미아가 예루살렘 성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세웁니다 문장을 달고 문직이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이사람들을 성의 관리자로 세우고 하나니와 하나니아를 예루살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문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업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에미아가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는 성문을 닫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다 보니 밤이면 산짐승들이 민가에 들어와 완성되지 못한 가옥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 먹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도 건축할 힘이 없는 이들에게 느에미아는 성벽을 세워 밤에도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느에미아가 1차 귀환자들의 계보를 다시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느에미아가 1차 귀환자들의 계보를 기록한 이유는 2차와 3차 귀환자들은 느에미아와 동시대 사람들로 대부분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었으나 1차 귀환자들은 이미 100여 년 전에 귀환자들로서 그 자순이 유다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인구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또한 이 계보는 느에미아 1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과 다른 성읍에 거주할 자들을 제비뽑을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 느에미아 12장의 성벽 봉원식에 앞서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에미아가 다시 정리하여 기록한 명단은 단과 같습니다 첫째 1차 귀환한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둘째 1차 귀환자들의 가문별 지역별 명단입니다 셋째 1차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느에미아의 제사장 명단 기록은 에스라 2장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느에미아가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1차 귀환한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그룹과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등을 기록합니다 다섯째 1차 귀환한 계보가 불명확한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여섯째 1차 귀환한 계보를 잃어버린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느에미아가 이처럼 1차 귀환자들의 기록을 정리하고 결론의 부록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인 예물에 대해서도 기록해둡니다 느에미아의 성벽 재건의 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많은 백성이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느에미아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개수하는 백성 한 명 한 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거리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성경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